투자한 종목이 하락할 때 냉정을 잃지 않고 장기 관점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왜 집중 투자해야 할까? 퍼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면서 케인스가 사업 동료인 스콧 회장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자신이 잘 알고 경영진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는 회사에 거액을 집어넣는 것이 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네.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믿을 이유도 없는 회사에 널리 분산 투자하고서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야. 사람의 지직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나는 완전히 믿음이 가는 회사를 한 시점에 서너 개 이상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케인스는 가치 투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있는 광범위한 분산 투자만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믿었다. 퍼핏은 무지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집중 투자의 정석입니다. 부제는 거대한 부를 창출한 대가들이 진짜 투자 기법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꿈을 한 번쯤 꾸어봤을 겁니다. 큰 돈을 벌어서 우선 지긋지긋한 회사를 시원하게 때려칩니다. 그리고 시원한 해변가에 누워서 여유롭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쉽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을 개인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 ETF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보지만 이러다가 언제 돈을 모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첫째, 개별 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면 인덱스 펀드 또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라. 둘째,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위험 대비 보상이 큰 기업을 찾아 즉 주식의 확률 분포가 유리하다고 확신한다면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서 실제로 장기간 큰 수익을 올린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 실제 매매 사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일상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8명의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법, 투자 사례, 일상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중 투자의 전형을 보여준 투자의 달인 루 심프슨과 경제학자로서 유일하게 투자로 성공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루 심프슨, 집중 투자의 전형 보여준 투자의 달인 루 심프슨은 보험회사 가이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합니다. 심프슨이 처음 가이코에 합류했을 때 일부 투자 인력은 다른 투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함께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1년에 2번씩 버핏을 가이코로 초청해 투자팀 사람들과 1시간 정도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 모임에서 버핏이 한 이야기에 심프슨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사용권을 이용하면 투자 실적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용권은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번 투자한 다음에는 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 깊이 생각한 종목만 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심프슨은 잦은 매매를 삼가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빈번하게 매매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니 강한 확신이 들 때만 매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버핏의 조언을 명심해 점차 소수의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심프슨은 단일 섹터에 포지션이 집중되어도 개의치 않았다. 심프슨은 승산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거액을 투자했다. 즉 위험 대비 보상이 이례적으로 유리할 때 거대한 포지션을 구축했다. 프레디 맥은 페니메이와 함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주가 이익배수 즉 퍼가 3에서 4배여서 매우 쌌다. 게다가 페니메이와 함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프슨은 매력을 느꼈다. 프레디 맥은 가이코가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었다. 심프슨은 말한다. 우리가 매수한 후 계속 상승해 10배에서 15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시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지켜보았다. 1987년 시장이 붕괴하기 전 전반적으로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현금화했지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현금 비중이 높아서 당분간은 유리했지만 적시의 시장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 탓에 나중에는 불리해졌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 경제를 예측을 하지 않는 거지 경제 변수는 항상 촉각을 두고 꼼꼼히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현금화는 했지만 다시 시장이 상승 랠리를 할 때 진입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불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금 기업의 인수 가격과 주가가 둘 다 높으면 우리는 테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는 타격의 과학에서 야구공 크기로 스트라이크 존을 77개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좋은 칸으로 들어오는 공에만 스윙하면 타율이 4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칸으로 들어오는 공 즉 바깥쪽 낮은 공에 스윙하면 타율이 2알 3푼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 가운데 직구를 기다렸다 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만 아무 공이나 가리지 않고 휘두르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 버핏은 심프슨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했다. 그의 실적은 자체로도 뛰어나지만 실적을 달성한 방식도 훌륭합니다. 룬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저평가 개별 종목에 계속 투자했으므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위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프슨도 실적이 입증되고 경영이 건실하며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고 가격 결정력이 있으며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오랜 기간 주주들을 우대한 저평가 기업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프슨의 종목 선정 기준인데요. 가치투자의 대가 버핏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심프슨은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기업은 많지 않으므로 그는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려고 항상 노력 중이라고 말한다.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무실에는 블룸버그 단발기도 없다. 블룸버그는 사무실에서 분리해 통로 쪽에 설치했으므로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서 보아야 한다. 블룸버그가 곁에 있으면 시장 흐름에 눈길을 빼앗깁니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싶지 불필요한 정보에 파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즉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세를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HTS를 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카지노와 경마장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멀리 벗어나 지내는 덕분에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심프스는 3에서 5년 후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는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산업이나 섹터별 분산 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상향식으로 종목을 선정한다. 종목에 확신이 서면서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산업이나 섹터 분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는 1980년대에 포트폴리오의 40%를 시금료와 기타 소비재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단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선호하는 가치평가 척도는 주가 잉여 현금 흐름 배수지만 투자자는 평가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고 믿음으로 그가 따르는 마법의 공식 따위는 없다.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다. 그는 잉여 현금 흐름 즉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분 증분을 차감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지만 어느 한 가지 척도에 얽매이진 않는다. 장기간 사용하면서 다듬은 원칙은 우수한 경영진이 이끄는 우량 기업을 내재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다. 그는 경영진을 평가할 때 자본배분 실적 정직성을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경영진이 이끄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때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고 심프스는 생각한다. 그는 보유 종목에 대해 일거양득을 기대한다. 즉 기업의 기본가치가 증가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 주당가치도 상승하길 기대한다. 심프스는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탓에 정치적 위험이 있는 기업은 기피하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기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기술조를 피한다고 말했다. 기술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될 때 사업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심프스는 오랫동안 나이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그는 나이키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신발과 의류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나이키가 주력 상품이 뚜렷해서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나이키는 성장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나이키는 세계 시장에서 겨우 맛을 본 정도입니다. 코카콜라 제품은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 주력 상품이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콜라보다 나이키의 성장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키는 재무 구조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많이 인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발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의류 시장에서도 나이키는 브랜드가 막강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약소한 수준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책이 되게 유익한 게 이 투자 대가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터무니없이 낮았던 적도 없고 터무니없이 높았던 적도 없다고 심프스는 지적한다. 인여 현금 흐름 수익률 즉 인여 현금 흐름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7에서 7.5%였다. 심프스는 인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8%에 근접할 때 매수했다. 나이키는 세계 전역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성장 기회가 많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심프스는 다른 종목들처럼 나이키도 장기 보유하는 가운데 핵심 물량은 계속 보유하면서 일부를 사고 팔았다. 나이키 주가가 퍼 20배 수준까지 상승했을 때 더 싼 대체 종목이 보이면 그는 일부 물량을 팔았다. 그러나 그는 나이키가 계속 성장한다고 확신했으므로 주가가 매우 높아져도 나이키 포지션을 모두 처분하는 일은 없었다. 주가가 퍼 13배 수준으로 하락하면 더 사들였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나이키를 일부나마 계속 보유했다. 때로는 포지션이 매우 커지기도 했는데 그가 가이코를 떠날 무렵에는 나이키 주가가 상승한 덕분에 비중이 16%에 이르렀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그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이키는 장기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본다. 그는 나이키를 매수 후보 종목군에 계속 포함하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한다. 우량 기업은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계속 상승하므로 목표 주가도 계속 재평가해야 합니다. 심프스는 기업의 미래 경제성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버핏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 내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만 기업의 미래 경제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파악하기 쉽다. 여기가 너무 중요하고요.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보통 좋은 종목을 한번 보유하면 10년 20년 팔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가들을 보면 무작정 보유하는 게 아니라 고평가됐을 때는 일부를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저평가된 시기가 오면 일부를 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시장의 변덕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 현금을 예측을 해서 장래에 돈을 많이 벌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쉬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 심프슨의 개인적 기록에 우리의 투자 철학이라고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1. 독자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일반 통념을 의심하며 주기적으로 월스트리트를 집어삼키는 비이성적 행동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휩쓸리면 흔히 과도한 가격을 치르게 되어 결국 원금 손실로 이어진다. 우리는 소외주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외주는 종종 최고의 기회를 선사한다. 2.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높은 주주지향적 기업에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과 가장 직결된 요소는 ROE다.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조작하기 어려움으로 보조 척도로 유용하다. 잉여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자기 자본을 소비함으로 계속해서 자본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우리는 수익성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한다. 그러나 기업 대부분은 경쟁 탓에 수익성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흔히 경영자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보다 기업 제국 확장 등을 더 중시한다. 경영진을 평가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가? 2. 주주들에게 정직한가? 우리는 경영진이 주주를 동업자로 여기면서 좋은 소식은 물론 문제점도 솔직하게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3. 수익성 나쁜 사업은 중단하려 하는가? 4.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경영자들은 흔히 수익성 낮은 사업에 잉여 현금을 사용한다. 대개 잉여 현금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3. 탁월한 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격만 지불한다. 확실한 우량주를 살 때도 과도한 가격을 치리지 않도록 절제한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계 최고의 주식을 사더라도 훌륭한 투자가 되지 못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척도는? 4. 그 역수인 이익수익률, 주가 잉여 현금 흐름 배수이다. 기업의 이익수익률을 장기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4. 장기간 투자한다. 개별 종목이나 주식시장, 경제의 단기 등락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렵다. 단기 등락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주지향적인 우량주는 장기 수익률이 평균을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주식을 빈번하게 사고팔면 거래 비용과 세금 탓에 투자 수익률이 대폭 하락한다. 거래 비용과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재투자할 때 자본이 더 빠르게 증식한다. 5.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초과 실적을 얻기 어렵다. 분산 투자 수준을 높일수록 실적은 기껏해야 평균에 수렴할 뿐이다. 우리는 위험 대비 보상이 유리할 때 위험을 현명하게 떠안아야 초과 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믿음으로 우리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리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투자 기회는 찾기 어렵다. 그런 기회를 발견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거액을 투자한다. 이 5가지 투자 원칙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지켜서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데 실패는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유사 인덱스 펀드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광범위한 분사 투자로는 비용 탓에 초과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심프스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강하게 확신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늘 자신의 성과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심프스는 집중 투자야말로 제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빈번하게 매매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장지수 펀드 즉 ETF는 매매하기 편리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게 되므로 그는 ETF를 유용한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보글은 인덱스 펀드가 ETF보다 장기 보유에 유리해서 이를 선호하고 심프슨도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물론 보수는 ETF가 약간 더 낮을 수도 있다. ETF의 커다란 장점은 개장시간 내내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는 투자자 대부분에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 매매하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얻기 어렵다.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시장 수익률 만큼 얻는 것도 훌륭한 성과이기 때문에 지수 추종 ETF를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않고 정립식으로 장기 매수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할 때는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절대 돈을 빼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확신이 가장 약한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 발굴한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 자금을 모두 투자한 상태라면 유망 종목은 1년에 1개에서 3개만 발굴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규모로 투자할 만한 종목을 1년에 2개만 찾아내도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 방식은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매매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고민은 많이 하면서 매매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만 하지 않아도 투자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심프스는 말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학자의 집중 투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929년 9월 3일 현기증 날 정도로 고가를 기록한 이래 계속 폭락하면서 20세기 최악의 금융위기가 왔다. 1931년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4%로 시작해 마이너스 79.4%로 끝났다. 고점을 기록하고 2년 10개월 지나 1932년 7월 8일 마침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시장은 무려 89.2% 하락한 상태였다. 이 그림인데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줄기차게 하락해서 90%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거의 20년이 지난 1954년에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 자기가 이런 운 나쁜 시절에 걸리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인스 경제학의 토대를 세운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이 기간 내내 자금을 운용했다. 1929년 원자재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케인스는 고무, 밀, 면화, 주식 선물에 대한 투기를 하고 있었다. 오만하기로 악명 높은 그는 경기 순환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식을 이용하면 미래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을 앞지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케인스는 원자재 시장이 하락할 때의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기대했던 위험 상세도 되지 않았다. 원자재 포지션이 무너질 때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가 잡았던 투기적 주식 포지션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통상적인 경기 순환을 마무리하는 단기 하락이라고 믿었으므로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로 접어들자 이번에는 통상적인 하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원자재 포지션을 모두 날려버렸다. 1920년대 초 투자원금을 모두 날렸던 케인스는 이제 두 번째로 무일푼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 시장이 고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케인스는 투자원금의 80%를 잃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받쳐주는 종목은 배당을 지급하는 유틸리티 주식 뿐이었다. 이 폭락을 통해서 케인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오만했던 그의 태도를 바꾸어 거시경제적 하향식 투기와 시점선택 방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1932년까지 외환투기와 원자재 투기로 거액을 벌었다가 날린 케인스는 이후 평생 가치투자를 추구하게 되었다. 케인스는 1936년 출간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투자를 사업으로 표현했다. 케인스는 투자를 수명이 끝날 때까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으로 투기를 대중보다 조금 먼저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는데 그레이엄이 내린 정의와 비슷하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정의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용은 투기다. 나중에 그레이엄은 투기는 모두 가격 변동과 관계있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버핏은 1991년 주주 서한에서 케인스를 걸출한 사상만큼이나 투자 솜씨도 걸출했던 인물로 평가하면서 케인스가 1934년 8월 15일 지역보험사 회장이었던 사업 동료 프렌시스 스콧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자신의 투자 철학을 모두 설명해준다고 버핏은 덧붙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자신이 잘 알고 경영진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는 회사에 거액을 집어넣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네.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믿을 이유도 없는 기업에 널리 분산 투자하고서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야.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나는 완전히 믿음이 가는 기업을 한 시점에 서너 개 이상 본 적이 없어.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케인스의 새 투자 철학이 시험대에 오르자 그는 장기간 내재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싼 종목 소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핏은 1988년 주주 서한에서 케인스가 경기순환 이론에 의지해서 시점 선택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고서 숙고를 거쳐 가치 투자자로 전향했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케인스는 버핏처럼 소수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 스타일을 선택했다. 1932년 이후 케인스는 단호한 집중 가치 투자자였다. 1938년 세 번째 입은 큰 손실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남긴 재산은 육가 증권만 거의 44만 파운드 2015년 가치로 3천만 달러였다. 또한 미술 소장품의 가치는 1946년에 3만 파운드였는데 1988년에는 1,700만 파운드 약 6,80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케인스의 투자 철학은 자신이 경기순환에 대한 우월한 지식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을 의심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용순환 투자이론을 이용한 자신의 거시경제 투자 실적을 검토하고 나서 말했다. 우리는 경기순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1930년에는 케인스의 투자 철학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이 바닥에 도달한 순간 동료 이사가 PR 파이낸스의 주식을 염가에 처분하려 하자 케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우리가 시장 심리에 휩쓸려 지금 주식을 처분한다면 절대 다시 사지 못할 거야. 그러면 시장이 회복할 때 따라가지 못한다네. 시장이 영영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마찬가지고. 케인스는 이후 내재 가치보다 싼 핵심 종목 소수의 집중 투자에서 장기간 보유한 덕분에 킹스 칼리지 기금 운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 1932년 이전까지 케인스가 쓴 기법은 일종의 모멘텀 투자였다. 그는 주로 시장보다 대폭 상승한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가 사고 나면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투자 기법을 변경한 1932년 이후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다. 케인스는 여전히 시장보다 더 상승한 주식을 매수했지만 1932년 이전에 매수했던 종목들 보다는 초과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었다. 이런 종목들은 케인스가 매수한 후에도 대폭 상승했고 그가 매도한 후에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저자들은 케인스에게 시점 선택 능력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처음에 우월한 지식을 이용해 하향식 투기를 하던 케인스는 이제 상향식 가치 투자자처럼 장기 전망이 밝은 견실한 배당주에 투자했다.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거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냈다. 케인스는 마침내 장기 투자가가 되어 주식을 대개 5년 이상 보유했다. 체인버스 등은 케인스가 1932년 이후 종목 선택 능력이 향상된 덕분에 투자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케인스는 매수 시점 선택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른바 정액 매수 적립식 기법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때 계속 매수하곤 했다. 그는 역발상 투자 기법도 활용해 주가가 대폭 하락한 다음 주식을 사기도 했다. 여기서도 매수 방법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바닥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 매수 적립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주가가 대폭 하락할 때 주식을 사기로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런 종목들을 대량으로 사서 투자 판단에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장기간 끈질기게 보유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당한 배짱, 인내심,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다. 집중 투자 철학 나만큼 단기 매매 차익에 초연한 사람도 드물 것에 나는 단기 등락은 무시한 채 먼 미래만 내다본다고 비난받는다네 나는 자산과 펀더멘탈 수익력이 만족스러우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려는 것이네. 케인스 케인스의 포트폴리오는 추적오차가 13.9%로 오늘날 일반적인 기간펀드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추적오차가 플러스이면 초과 실적이 나오고 추적오차가 마이너스이면 미달 실적이 나온다. 여기서 추적오차라는 것은 지수 수익과의 괴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일반인들이 눈에는 이상하고 색다리며 경솔해 보인다. 초과 실적을 내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경솔하다고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달 실적을 내기가 쉬운데 그러면 용서받기가 쉽지 않다. 세속적 지혜에 따르면 관례를 거슬러 성공하는 것보다 관례를 따르다 실패하는 쪽이 평판에 유리하다. 케인스는 두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덕분에 관례를 거슬러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깨달았고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실감했다. 킹스 칼리지가 재량권을 부여한 덕분에 케인스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는 자유롭게 투자 결정을 내렸고 필요하면 투자 기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물론 집중 투자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다. 킹스 칼리지는 장기 투자에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케인스가 이사회 의장 겸 자산운용을 맡았던 보험사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 어슈어런스 소사이어티는 정반대였다. 1937년 이 포트폴리오에서 64만 1000파운드, 6100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임시 의장이었던 커즌이 케인스에게 손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커즌 등 이사회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케인스가 귀염둥이 종목을 계속 보유했다고 비나했다.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케인스가 귀염둥이 종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38년 3월 케인스는 커즌의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서신을 보낸다. 1. 고가에 팔지 못했다면 저가에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재 가치 밑도로 주가가 떨어진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고수하는 방법뿐입니다. 시장이 바닥일 때 주식을 보유해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끊임없이 손절매하는 것은 기관과 개인의 업무가 아니며 책임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주된 목표는 장기 실적이 되어야 하며 오로지 장기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모두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현금만 보유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합니다. 3. 나는 우리가 실제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큰 폭의 등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커즌에게 답신을 보내고서 2개월 후인 1938년 5월 케인스는 킹스 칼리지 재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투자 정책을 요약한 메모를 배포했다. 케인스는 신용순환 투자 이론에 의한 시점 선택이 이제 효과가 없는 이유부터 설명했다. 우리는 경기순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신용순환은 시장이 하락할 때 대표 종목을 매도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대표 종목을 매수하는 기법으로서 각종 비용과 이자를 감안하고서도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비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대규모 신용순환 매매는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뒤늦게 사거나 팔게 되고 매매가 지나치게 빈번해져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지나치게 투기적이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매매가 확산되면 변동성이 확대되어 사회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그는 킹스 칼리지에 보낸 메모에서 3가지 원칙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밝혔다. 1. 장기적으로 전망한 내재 가치보다 싸고 그 시점의 대체 투자 종목보다도 싼 종목을 소수만 신중하게 선택한다. 2. 이런 종목들을 대량으로 사서 투자 판단에서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장기간 끈질기게 보유한다. 3. 투자 포지션의 균형을 유지한다. 즉 소수 종목을 대량 보유하더라도 가능하면 위험이 상세되도록 위험을 다각화한다. 끝으로 그는 말했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안전하게 이자 소득을 확보하는 증권과 수많은 난관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공황을 포함해 거의 20년 동안 케인스가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독창적인 생각이다. 케인스는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멀리하면서 핵심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의원에서는 상장 주식을 모두 포함해야 포트폴리오 위험이 완벽하게 분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완벽하게 집중 투자를 하려면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만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는 집중 투자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와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극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결국 보유 종목의 수에 좌우된다.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자의 실적은 저평가 종목, 즉 안전마진이 큰 종목 발굴 능력에 달려있다. 보유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전마진은 감소한다. 반대로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가장 저평가된 종목 하나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 단일 종목 특유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투자자는 집중 투자를 통한 중률 극대화와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극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적 보유 종목 수는 얼마인가? 답은 투자자의 능력에 달렸다. 노련한 투자자는 보유 종목의 안전마진을 극대화해서 즉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장기 실적을 높일 수 있다. 노련한 투자자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재정난 등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시장 가격이 변동해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 현상은 진정한 위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치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고 한다. 케인스는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위험 측면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확신하는 종목 소수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착각일 수도 있다. 케인스는 가치 투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범위한 분산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10중 8구 그것이 더 안전하다. 케인스는 미숙한 투자자도 분산 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면 잘 분산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노련한 투자자라면 보유 종목의 재정 건전성이나 분식액의 위험을 평가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 케인스가 운영한 포트폴리오는 시장보다 변동성이 높았고 추적오차도 컸다. 그는 능력을 발휘해 초과 수익을 창출했지만 평가 손익이 큰 폭으로 증감했고 주기적으로 시장 실적에 못 미쳤다. 킹스 칼리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내셔널 뮤추얼 라이프 어슈어런스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때문에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산 투자가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가치 투자 이론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오류가 발생하므로 포트폴리오에서 저평가 종목의 비중을 높이고 고평가 종목의 비중을 낮추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상적인 것은 케인스가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 투자 철학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시경제적 하향식 투기를 포기했다. 그는 경제학자로 명성을 누렸으므로 경기순환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식을 이용해서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케인스는 집중 투자를 했지만 방식이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종목별로 저평가 수준을 비교하지 못했으므로 직관의 의지에 집중 투자를 했다. 자 이렇게 집중 투자의 정석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내용만 봤지만 다른 내용도 엄청나게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집중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에서는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변동성을 인내할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도 큰 부자들은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집중 투자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수익을 볼 때는 100% 이상 보고 또 하락할 때는 50% 이상 하락을 해서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역량의 부족을 깨닫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S&P500 추종 ETF나 나스닥 100 추종 ETF 즉 VOO나 QQQ, SCHED의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점점 더 금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투자와 지수 추종 ETF 투자의 비중을 반반이나 아니면 70대 30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대가들의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꼭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의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는 단문의 글을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위터, 지금은 X로 사명이 변경됐죠. 거기에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즉각 즉각 실시간으로 단문을 올리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각나는 좋은 아이디어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와 트위터도 놀러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